한국에 오게 된 계기랑 언제 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Apply Korea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플랫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제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또한 한국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위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맨, 제압 아플라이 코리아녀